배불러서 집중이 잘 안됩니다 큰일났어요 터질거같아요 지금 빠졌다 2파트 왼쪽 아파트로 빠짐 하나는? 하나 북민사운드 바로 밀려가자 총무구 따라와봐 괜찮아 상관없어 몸빵해 피가 없어 몸빵해 열 먹었어요 따라와 내 도트 어디갔어 따라와 공이 어디쪽이었어? 하나 서민 몰라 방금 서민 한 명 내렸다 늦게 내 혼자 빠르다 난 따라오러 계속 얘기했어 2층이지 2층 난 혹시 안간다 나 쟤준다 서민 올라오는거 좋습니다 쉿 집사위 우리 집사위 봐볼래? 집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다시 집사위 나이스 내 뒤에 세차장 두 대 때렸다 세차장이랑 체육권 하나 세차장 둘이다 세차장 둘이다 이제 너 혼자 남았어 꼭 간다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여섯 발 내 시야 있어 바로 벗어 화킬 찍었다고? 응 화킬 찍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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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안 뚫려? 세차장 아니야? 오른쪽 가버렷 아 홀로그램 진짜 태양이 X랍이네 대회에서 홀로그램 절대 안 써버려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나 홀로그램 19수임 어? 나 왜 1 어시트지? 희주가 여기서 죽였나? 내가 하나 잡았잖아 아 아모나 희주가 잡았구나 나인 거 우린 거 모를 거야 우리 스트리머보드여서 컨디션 20%예요 존나 신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컨디션이 낮을수록 게임이 잘 되는 이상한 이상 전설적인 이러가 있습니다 뭘 먼저 건드려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건드린 건 쟤네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세계대당은 우리 땅이 아닐지언정 동아시아컵에서는 우리 땅이야 여기 페카도 동아시아 안에서는 우리 땅이라고 알겠어? 네 저희도 동아시아컵에서 미친 개예요 아시겠어요? 컷! 야 당신 피지시 가면은 꼭 깨우겠어 아침 일어났을 때 같이 조식 먹고 어? 저기 가야죠 헬스하러 헬스 안 갈 거야? 헬스 안 갈 거야? 어쩔 TV 안 갈 거냐고요 어쩔 냉장고 그래서 가야지 나 아껴질 거야? 운동은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꼭 깨워줄게 아침에 내가 싸대기 때려서 깨워줄게 그리고 헬스하고 조식 먹고 다시 잠을 자 그냥 알겠지 그리고 형이 딱 편안한 7시간 반 잤을 때 다시 와서 내가 깨워줄게 곰발 갈게요 곰발 가서 2천딜 박을게요 이번 판 야 이제 내 쫓었다 자 조심해라 그럼 내가 두 명 본 거 같은데? 내 앞에 내 앞에 끝났어 아 연기 튀는 거 짜증나 죽겠네 고고 인정 어 뒷구 개 끊기는데? 일렉트로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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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렉트로닉신 일렉트로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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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된거 같은데요 아아아 일렉트로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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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로닉 되진다 됐다 이제 굿굿 좋아 연 엄마 하나다 말 끊겼는데 여러분 짜다 안녕 어 됐다 됐다 이제 굿 굿 좋아요 어마라다가 말 끊겼는데 여러분 파란지 기절이 되죠 저기 걔네 찐따들이야 찐따들 2층 오른쪽 장군 여우미들 2층 집 둘 가버렷 어 들어간 데게 안죽어 어 옮겼다 아이씨 또 들어갔는데 와 가만히있지 기절 밑에 부지개 왜 이번사람 놀랬잖아 가버렷 나잇뚜 뭐야 나 획뚜 넣었는데 새끼절이요 이번주 1층 이번주 1층 어 야야야야야야 잠시만 조심해라 나 일단 포탑받고 있음 언더 살릴거야 나 이거 언더 부지기 때문에 이번주 맞지? 어 스나이퍼 타고 아 나온다 방문 나왔다 한대 때렸다 여기 두팀이라 이번주 팀이랑 당장은 살려줘 가버렷 가버렷 야 왜 나 나한테만 그렇게 핵새를 쏘는거니 아니 님들 진짜 저 잠 다섯시간 여덟시간 자고 게임하면 게임 개잘 돼요 피곤한데 그래서 그냥 잠 자지말까 생각 중에 어떻게 생각해요? 컨디션이 좋으면 뭔가 게임이 더 안되긴 해 아니네요 줘야 잘 맞는데 컷 안 내미냐 왜 네가 분무지게 핵새를 써나가지고 안내미잖아 그냥 두개 썼는데 머리 못 맞고 죽었어 근데 끝났다 승소 세명인거 그런가 안무지게 내미는데 망가 안내밀지도 내밀질 않아 내 딜량이야 내 딜량이야 너무 맛있는데 아 형 미안 나 쏟다 제발 살려줘 쟤 두벅이야? 차있어 저기 뒤에 형 미안해 나 살려줘 여기 명두기 살림돼 안맞아 어 미안하다 쟤 두따다 쟤 두따 그러면 433이네 아 집기절 433 근데 우리 딜량이 더 놀 수 있긴 해 이번까지 가면요 우리 재밌게 놀 수 있어 내가 운전해줄까? 딱 2번이요? 아니 주황선 둘 다 쓸 수 있긴 한데 그 찾아야돼 막 어디 꼭 꼭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모르겠다 왼쪽으로 쓸 수 있겠다 썩은 나무 보이지 저기 이게 음영이 사라져가지고 잘 안보여 위에 있던 애들 어떻게 했어? 뭐야 안살렸는데? 이번 애들 끝난 거 같은데? 여기 끝난 거 같아 2번 뭐야 도로 건너편 안보인다 이거 두대 오른쪽 기절 박자요 박는다 여자 2번 아하 잠시만 거기 생각할까? 딜량이 좀 고프긴 한데 왼쪽 파란집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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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쪽 2쪽 가줄게 봐줘봐 파란집이요 파란집 말까 가자 출발하자 외드집부터 가자 여기 집부터 여기 없다 파란집이다 형 발수련 안한다 휴주가 열자 오 끝났다 파란집 둘건 다 두 명 보이고 니누스 딱 맞겠지 그러면? 왼쪽 끝 미니랑 3번 썩은 나무 쪽 야 여기서 지붕을 타고 있는데? 한 놈은? 아 보인다 그레게잇! 세 명 보이네 하나가 안 보여 그러면 넌 죽었다 미니 쪽 속에 둘 그 미니는 안 죽었어 쓰레기 쏟은 놈 기절이야 미니도 죽을 듯? 어 미니도 죽었어 갈게 오른쪽으로 너 여기 사람 봐봐 3번 알라스탄하는데? 옥상 기절이고 알라스탄하는 은냐미니냐미 느낌 없잖아 나 보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오잠이었구나 오잠이었구나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